참 황장엽 선생님은 제가 북한에서 내려오신 나이가 드신 분들하고 교분이 좀 있으니까 그분들이 가끔 식사도 하시고 해서 대화를 하셨고 또 조금 있다가 김영석 교수님을 모실 건데 김영석 교수님하고 몇 번 만나시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참 결정적으로 그분은 어떻게 내려오신 겁니까? 참 어려운 결정인데 자식들도 다 있고 해가지고 그러나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아시는... 이거는 물어보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나는 이거 북한이 자유화된 날까지 말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누워서 침뱉기가 같아 보여서 그러나 물어보시니까 또 이제는 그분이 고인이 됐으니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항상 내가 궁금했거든 내가 이제 작가니까 그 남자 입장에 들어가서 항상 생각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그 남자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안정된 자리에 있던 사람이 조금만 비급하면 되는데 어떻게 그걸 다 버릴 수 있을까? 그런데 황정엽 선생님이 1997년 2월에 망명하셨죠 정확히 97년 2월에 북경에서 베이징에서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으로 2월 며칠 날인가 들어갔을 거예요 97년도가 맞습니까? 97년이니까 김영삼 정부 때니까 김영삼 정부 초기죠 김영삼 정부의 말년에 좀 초기죠 97년도 그러니까 아 1997년도가 맞겠네요 97년도 나중에 한번 확인하면 되니까 그 97년도 2월에 망명을 했는데 그 전해 96년도 상순경에 그 전해인지 전전인지 상순경에 저 러시아 모스크바 쪽에서 모스크바 어느 대학에서 주체사상토론회가 있었대요 국제토론회 국제토론회 주체사상을 널리 존팔하니까 김일성이가 그랬대요 아 김정일이가 그랬대요 황선생 주체사상을 가지고 위아버리도 좀 하고 이제는 주체사상 국제선전회 주체사상 국제토론회도 많이 하면서 그걸 돈을 벌어서 자체로 선전 사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주체사상 옛날에는 당 자금을 풀어서 해선선전을 했는데 이제는 주체사상 그 좋은 사상을 가지고 돈 벌이라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게 몇 년도에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96년도에 모스크바에서 주체과학원 주체사상 국제 주체사상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때 황정엽 선생님이 주체사상 전문가니까 단장으로 간 거예요 가서 저 과학토론회 끝나고 다 앉아서 질의응답할 때 뭐 미국사람이 물어봤대요 러시아사람이 그 주체사상이 진짜 김일성이가 만든 건가? 그러니까 황어른이 자기 사상에 대한 끝없는 자부심 자기 마누라는 버려도 이것만은 못 버린다고 이 버릇처럼 말씀하셨던 그분이에요 황정엽 선생이 그러니까 그 순간에 역증이 좀 났던 것 같아요 이건 전적으로 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중학교도 못 졸업한 게 그걸 어떻게 내놨겠는가? 내가 만들어서 좋다 이 발언을 하신 거예요 가능한 이야기 네 긴걸 황정엽 혼자 앉아 있습니까? 수행원들 중에 김일성, 김정일이 끊아불도 다 있고 보회보, 감시체계가 다 있는데 그날로 직보된 거예요 김정일한테 평양에 앉아있는 그러니까 김정일 같아서는 황정엽을 죽이고 싶겠죠 그런데 연달아 또 뭐 어둠의 주체사상국제토론회 마지막 도교옥 주체사상국제토론회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행사가 이렇게 짜인 거예요 여기까지 황정엽 선생이 가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어른이 그때 보니까 벌써 들으니까 김정일이가 자기를 대하는 눈치가 달라졌대요 그렇게 쌀쌀맞게 대하고 선물제도 황정엽 집은 딱 빼놓고 주고 황정엽 선생의 집이 저 북한 가면 보통강역전이라고 있어요 저 만경대 쪽으로 가면 갑자기 만경대 쪽으로 서면 오른쪽 쭉 들어가면 거기에 당종 아닌 비서들 단독 양국집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뭐 김용남이요 뭐 단독 태복이요 네 단독집들이 다 있거든요 그 황국이 쭉 둘러싸고 있는데 그 안에 황정엽 선생의 집이 있었는데 명절날에 선물 들어가면 쫙 들어가서 황정엽 집은 안 가고 다른 데는 다 주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황정엽 선생과 그 가족이 수령의 신임이 신임이라는 그게 생명줄이나 같은 고압천주 때 밑에요 김일송송송 밑에는 그러니까 그 정치적 정신적 회의 땐 부르지도 않아 아니 방치를 해버리고 그렇게 눈치를 주고 도끼를 풍기니까 황은이 굉장히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김덕권 선생님이 황정엽 선생 밑에서 주체 무슨 재단 무슨 이사장도 하고 자하자 당종에는 부식장 지책을 갖고 활동을 했어요 주체 국제 주체사상 토론회도 다 선 선견대로 다니면서 그거 하고 거기에 대한 자금도 마련하고 형님 동생이 그 관계를 맺었어요 한번 중국에서 들어가니까 찾더래요 황정엽 선생이 그러더니 이번에 중국 나갔다 오면 독약을 하나 좀 갖다 달라고 독약 김정일이가 저거 나를 간말리다가 일본 도쿄 주체 사상 국제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나를 죽일 것 같은데 그게 다음에 2월달이거든요 죽일 것 같은데 내가 수모를 당하면서 어린이 지당에 죽기보다도 그 순간에 오면 독약 먹겠다 그렇게 비상을 좀 겟다 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김덕권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비상을 또 그 상황을 다 얘기했겠지요 그 다음에 김덕권 선생님이 형님 동생 관계를 맺었으니까 하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 때요 황정엽이를 김정은이 손에 김정은이 손에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다 저렇게 곱이나 앉아 있는데 온 가족까지도 다 이제 사돈의 8천까지도 싸잡아 없어지겠는데 그래서 비상을 겟다지면서 형님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남조선으로 나갑시다 그때 김덕권 선생님은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접촉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순전히 내 생각입니다 망명 준비는 내가 하겠습니다 김정은이 손에 죽느니 보다 그때는 김덕권 선생님 300만이 굶어 죽지 꽃재비가 온 거리를 헤매지 이걸 다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느꼈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런 상황에서 황장엽 선생님도 느꼈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 그렇게 하자 김덕홍 선생님은 그때 이 생각을 하셨다 그래요 북한 김일성 족속이 대중을 기만하고 인민을 세뇌시키는 정치적 자양분을 공급해온 황장엽 선생을 데리고 망명하면 그게 끊어진다는 것 구소련 동국관이 다 무너졌을 때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사회주의에 대한 비방은 용납할 수 없다 연달아 써내면서 김일성 족속이 정치적 명분을 황장엽 선생님이 씌워줬거든요 그게 그때 90년대 초에 달아왔어요 그런 황장엽지밖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김덕홍 선생님은 이때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후에 나한테 말씀하신 게 주체사상으로 설계된 게 바로 북한 체제다 주체사상으로 설계된 그런 주체사상으로 누가 내놓는가 황장엽 선생님 조선한 사람이 폐선을 해야 된다 배를 문 사람이 폐선을 해야 된다 자기는 그 뜻을 갖고 형님의 요까지 인도에서 왔다 황장엽 선생님은 김정일한테 죽을까 봐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도쿄로 빠졌다가 베이징에 갔다가 망명한 거예요 옆에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 언제까지 접촉이 있었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한 5년 동안은 접촉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두 분이 결별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러저러한 정치적 문제 때문에 주체사상에 대한 문제 미국 방문 문제 노동당 처리에 관한 문제 그런데 우리 황어로는 공도 크지만 그런 면에서 저는 존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런 직은 거리에서 본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바로 직은 거리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그런데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개인적인 고뇌 같은 그런 거는 물론 뭐 덜어내놓고 안 하지만 가끔 이렇게 원고를 정리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뭐 아무래도 자주 만나니까 뭐 소회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실 건데 그중에서 좀 인상 깨 남아있는 부분이 어떻습니까 가장 정직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거는 황장엽 선생님하고 김덕홍 선생님이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그런데 나는 황장엽 선생님이 자주 나오질 않았어요 또 이 당시 나오면서 다 벌어지는데 그분이 김덕홍 선생님하고 주고받은 편지가 굉장히 많아요 소진이 차필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덕홍 선생님하고 두 분이 다 서울 사시잖아요 그게 국정원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으실 때 두 분이 따로 있었어요 따로 보호를 받으면서 두 분은 북한 노동당을 다 다 토크를 했으니까 대한민국 정보기관도 두 분에 대해서 뭔가 이게 감시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두 분이 이걸 토크를 안 하고 다 손으로 쓰신 거예요 엄청나네요 그 모든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 보면 황장엽 선생님이 인격적으로 사상적으로 구분이 모든 그런 행로가 그거를 일관하게 보면 답이 딱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저는 그걸 북한이 자유화 된 다음에 김일성 족속 범죄위원회가 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분명히 저 족속의 통치절악이었던 주체 사상에 대한 심판이 들어갈 거예요 그때 황장엽 선생님은 돌아가셨지만 그게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단죄가 되겠죠 뭐 네 그 어떻든 자신의 사유체계가 일단 권력기관을 기반을 그걸 정리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때 그분이 자자구구 손으로 쓰신 그분의 사상의 변천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그 모든 문건을 그대로 굉장히 귀하게 보완하고 있다 그럼 이제 김덕홍 선생님은 두 분이 나이 차이가 많습니까 황장엽 선생님은 20... 황장엽 선생님이 나이 차이가 한 십 몇 년 될 거예요 십 몇 년 되구나 네 그래도 김덕홍 선생님 같은 경우도 황장엽 선생님이 너무나 앞에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김덕홍 선생님은 항상 김덕홍 선생님은 그 뜻을 품고 와서 저분이 제일 대한민국에 와서 고민하고 고려하고 안타까워하고 먼통하고 절통해 한 것은 바로 황장엽 씨에 대한 과외 관계 문제입니다 난 그걸 다 지켜봤어요 버리지도 못하고 어려워 형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형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형님 망명치지 이렇게 하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훗날이 훗애들이 이걸 계속 하다 나니까 황장엽 선생님이 김덕홍 선생님이 귀찮아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 마지막에 황장엽 선생님이 그 관계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역사적 사실로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겠네요 그 망명하는 때도 황장엽 선생님이 망명 다 해놓고 김덕홍 선생님은 올 생각도 없었대요 망명 조직하고 황장엽 선생님은 평양을 떠나서 도쿄 갈 때 이번 길에 다시 못 온다는 걸 알고 저 아들들에게 그런 메시지는 나름 주고 온 거예요 김덕홍 선생님은 그 반년 전에 나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해놓고 형님만 보내고 자기는 정리할 것 정리하고 다른 중국당의 신분을 세탁하고 북한 해방의 일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황장엽 선생님 내일 9시 한국대책 안에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가면 됩니다 난도 없으면 안 가 하고 나 잡아진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내가 안 따라오면 누가 나를 보여주느냐 그래서 황장엽 선생님이 김덕홍 선생님한테 글 쓸 때마다 난 그것도 싫어요 장비 같은 내 동생 장비 같은 동생에게 장비 같은 내 동생에게 너는 내가 없다는 그런 소리예요 황 김덕홍 선생님을 장비 같다고 부른 것도 난 싫어요 그거 그때 이거는 나가야 되겠는지 안 나가야 되겠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너무 격하게 말한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김덕홍 선생님하고는 계속 연락을 주고 받으십니까 가끔은 네 그럼 김덕홍 선생님은 올해 연세가 한 80주 39년생입니다 많이 되셨네 네 참 김덕홍 선생님은 전혀 외부의 활동 같은 거 안 하십니까 아니면 안 하십니다 안 하시구나 네 그리고 그냥 김덕홍 선생님은 그분이 망명 취지에 맞게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이미 다 해 놓으셨어요 그런 후에 앞으로 북한이 자유화 될 때 그분이 어떤 로고를 바쳤는가는 다 뭐 이런 저런 기회에 아마 알려지게 될 거예요 참 사람이 앞에서 떠들어야만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느 혁명이 이만큼 나갔다면 그 앞서서 몇 배로 앞에서 숨어서 달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네 그게 오픈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아니 좀 더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Als 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